아 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 만점 전략가 배기범 입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3월 학평이 끝난 날이구요 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막 그 따끈따끈하게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하고 새로운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기범비급 강좌 조기범비급 강좌 이미 뭐 제 인스타 등을 통해서 미리 좀 약간 티저 같은 형식의 어떤 교재 를 좀 미리 보여드리는 그런 중 피드를 올리고 그랬었는데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전면 개정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기범비급 강좌는 수년간 제가 거의 10여 년 정도 운영해 온 역사성을 가진 킬러 강좌죠 어 조금 악명도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좀 난이도를 현실화 하긴 했는데 그쵸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과한 난이도의 문제가 많긴 많았어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뭐 수능 문제인지 고난도 논술 문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뭔가 한문항을 통해서 아주 여러가지 교훈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문제풀이의 여러가지 발상들 또는 복잡한 어떤 상황들을 풀어가는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좀 하드 트레이닝 시킨다는 의미에서 실제 출제될 수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또 계산량도 많아지고 이제 뭐 계산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간에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그게 실전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단원별 실전문제풀이 저도 그런 어떤 수험적합성 실전성을 고려한 문제풀이 강좌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프리시즌 모의고사를 비롯해 시즌제 모의고사 시리즈 그 다음에 디데이 파이널 시리즈 그 다음에 일당백 그리고 이제 정통 라인이죠 수능 대비를 가장 실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강좌들이고 근데 기본 비급은 조금은 어떤 그런 정통 라인에서 좀 벗어난 한 발 벗어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게 결국 모래주머니효과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오픈을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출 한 바퀴 돌렸는데 기본 비급을 듣기에는 나는 실력이 너무 역부족인 것 같아서 나에게는 뭔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전면 개정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워낙 이제 이게 오해도 많고 뭔가 이게 찬사도 받으면서 오해도 받고 또 비판, 비난 이런 것들도 받았던 말이 많은, 말이 많은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강좌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교제를 만들었느냐 또는 왜 그렇게 강좌를 실전성 떨어지게 그래서 뭐 이런 단어도 한때 유행했었죠 백이범 스타일 백이범 스타일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라 백이범 스타일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언짢어요 뭐냐면 평가원 스타일을 운운하는 것도 언짢습니다 이제 고작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작 수능 대비 3개월 해놓고 평가원 스타일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누가 저도 조심스러워요 저도 평가원 스타일이라는 걸 얘기하기 앞서서 평가원이라는 곳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특히 이제 출제진 면에서는 그 평가원에 실제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출제진들은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관점 또는 이전에 내려오던 어떤 평가 스타일 지침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 검토하는 과정 굉장히 많은 변수가 개입되는데 그걸 딱 뭉뚱그려서 평가원 스타일 그 평가원 스타일을 누가 100%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열려 있다는 거죠 열린계라는 겁니다 평가원이라는 곳 그 자체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원 또는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여러 가지 모평이라든지 수능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킬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의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좀 산전수전 겪었으면 하는 바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력이라든지 유연함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길렀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래주머니 효과와 하드 트레이닝을 겨냥하여 왜 상반기냐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여유 있을 때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 있을 때 이런 걸 해도 크게 멘탈리티에 문제가 안 생기는 정도 그렇죠?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후반기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한 9월 정도에 개강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사전학습들을 좀 진행하고 하게 될 테니 조금 더 수업을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너무 초반기에 개강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크다 수업을 소화하기가 좀 벅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반에는요 어느 정도는 이제 수렴시켜 가야 되는 진짜 평가원이 그 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개한 상태잖아요 6월 9월을 통해서 6월 9월은 수능의 예고판 아닙니까? 그럼 6월 9월이 어느 정도 딱 드러나면 아 올해 출제 기조는 이러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단계에요 그럴 때는 그런 어떤 계산 하에서 조금 학습을 한 점으로 수렴을 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 그 학습이 여름 이후 파이널 시기 이럴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확률높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반기는 아직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다이버전스를 추구하는 거죠 발산을 시켜 가면서 다시 말하면 경험의 확장 그죠? 근본적인 사고력의 어떤 그 양상 양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운영이 좀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뭐 맞췄다 몇 개를 맞췄다 어 이런 거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경험을 많이 확장해 가면서 근본적인 자신감들을 기르라는 의미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막 겁을 먹겠죠 아 둘째 무슨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길래 시작부터 뭐 발산 사고의 확장 뭐 그냥 경험 문제를 경험하는데 의의를 도라 그럼 못 푸는 문제들만 뭐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부터 문제 난이도를 상당히 현실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뭐 세간에 이렇게 기본비급하면 치를 떠는 애들이 몇몇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도저히 못 듣겠다는 둥 뭐 때려쳤다는 둥 뭐 문제가 너무 개선량이 근데 그거 아마 재작년에 들었던 수험생들일 거고요 작년부터는 굉장히 순한 맛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억울한데 수험 시장에 그 장수생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걔네들이 또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하죠 근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해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과한 문제들이 꽤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너무 기죽여서 미안하다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모래주머니 효과도 정도가 있지 이건 좀 심했던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저도 자조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미 문제를 많이 교체했어요 많이 교체했고 계산 과정도 많이 다듬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인강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대체로 작년에 들었던 수강생들은 오히려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 재작년 수업 듣고선 기본비급 2년 연속으로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선생님 기본비급이 너무 순해졌는데요 거의 뭐 일당백스러워졌는데요 그냥 거의 뭐 시중 문제집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도 심하게는 있었으니까 뭐 그런 좀 장수 오피니언 리더들의 해목음 평가는 이제 저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몇 년 전 얘기를 마치 성급한 일반화도 그 정도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 그 올해도 그럴 거야 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래서 제가 올해 아예 그냥 칼을 갈고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평가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 올해 다시 한번 좀 더 수험적합성을 높인 전면 개정된 기본비급을 가지고 하지만 또 순한 맛으로 일관하진 않았다는 거 역시 기본비급은 기본비급 나름의 어떤 역사성과 그 강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은 좀 살렸습니다 살리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죠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어렵지만 그래 이런 정도는 다뤄질 수도 있겠어 이 문항에서 이 포인트들은 실제로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문제들을 품으로써 굉장히 나의 경험과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이야 그죠 어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죠 교재도 굉장히 이제 개정을 해서 좀 이따 이제 특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음 좀 도톰해지고요 여러분들이 또 반복 학습을 이제 제 대표적인 시그니처 강좌인 삼순환 기출 특강의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똑똑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 조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일단 좀 강좌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조금 더 보탤게요 일단 뭐 이제 고난도 킬러 주제를 다룬다는 거 전 범위는 아닙니다 전 범위는 아닌데 음 하지만 한 70%의 범위는 수록되어 있어요 뭐 뭐가 빠졌느냐 뭐 물질의 자성 이런 게 빠진 거죠 에너지 띠와 반도체 이런 게 빠진 겁니다 납득이 갑니까 어 또는 뭐 전자기파 이런 게 빠진 거죠 광전효과와 물질파 이런 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른 뭐 이를테면 이제 지식적인 주제들 조금 자료 해석이나 간단한 실험 정도로 어 넘어가는 그런 주제들은 고난도 킬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과감하게 배제를 했고요 대부분의 문항 거의 50% 전체 수록 문항의 한 50% 정도가 고난도 역학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역학 문제 그 다음에 열역학 특성 대성 이론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장 종첩 전자기 유도 파동의 간섭 파동의 굴절 전반사 좀 이름만 들어도 아 그렇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들 그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들에 집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킬러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킬러를 왜 연습을 해야 되느냐 배울 게 많거든 그쵸? 어떤 어려운 문제 물론 이제 선을 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크게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보시면 알아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직접 보시면 아 올해는 아 올해는 황당무계하게 선을 넘는 문제는 없구나 모래주머니 효과 또는 하드트레이닝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 로만 가득 찬 그런 사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줄었구나 라는 것은 물론 작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그랬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 할까봐 올해는 더더욱 한문항 한문항 선정하여 배치까지도 신경을 좀 꽤 썼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저의 늑 아 백이범이 꽤 고심을 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제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전략 어떤 고난도 역학 문제 고난도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 플러스 사고의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로직과 알고리즘에 따라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을 제가 보여드리겠다 이른바 우리가 기본비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능력은 문제를 가지고 노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노는 좋지 않습니까 문제를 좀 가지고 놀고 싶다 내 뜻대로 끌고 가고 싶다 문제에 질질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좀 강한 실력 이런 것들을 저와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좀 빡세게 훈련한다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열고 오면은 얼마든지 얻어갈 게 많은 강좌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뭐 장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혹평 물론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그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 다 존중하고 저도 그런 어떤 그들의 따가운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해 교재를 또 반영해서 개정하고 올해는 아예 그냥 전면 개정을 했죠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유효한 평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들었던 수강생들도 이런 평가들을 했어요 내가 너무 좋은 것만 골라놨나? 그죠?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도 이거 봐 한 문제에서도 얻어갈 게 많다 그러니까 조금 까다롭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을 풀다 보면 한 문제를 풀어도 여러 문항을 푼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 그게 바로 하드 트레이닝 또는 뭐랄까 모래주머니 효과 모래주머니 훈련에 어떤 그 얻어갈 게 많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킬러라는 거는 꼭 문제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야만 킬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어설프게 알 법한 또는 뭔가 오해를 했을 법 오해를 했을 법한 그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딱 건드려주는 문항들이 또 킬러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문항들을 품으로써 뭔가 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검증을 하면서 어 오개념들을 다 걸러내는 그리고 문제풀이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다 교정하고 바로잡는 그게 하드 트레이닝의 본질적 목적이다 기본비급은 그것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혹독한 훈련을 통해 여기서 혹독하다고 하니까 자꾸 겁먹을 것 같은데 올해는 꽤 현실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단어가 좀 세다 보니까 킬러는 약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자꾸 이제 커리큘럼 타려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꾸 강의를 수집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재 어 강의 이번에 기본비급 교재 굉장히 뽀대나는데 나도 가져야겠다 그래서 강좌 담고 교재 담고 아직 3순환 기출도 안 끝내고 아직 필수본 완강도 안 한 상태에서 아우 새 마음 새 출발 기본비급으로 그래 나는 어쩌면 빡센 트레이닝이 필요할지 몰라 무슨 해병대 가는 거니? 어 그러니까 이제 막 해병대 가는 마음으로 어 극기 훈련하는 마음으로 근데 기본적인 걸 하고 와야지 기초 체력을 좀 다진 다음에 일로 들어와서 훈련을 해야 또 의미가 있는 거지 기존에 막 듣던 강의 완강도 안 해놓고 일로 오는 거는 또 사절합니다 음 음 그런 학생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커리큘럼 아 그래 3월은 기본비급이지 그냥 겨울에 좀 부진했지만 기본비급을 통해 그간의 부진을 만회해보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오픈하는 시기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시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학습 단계를 충분히 충실히 잘 이행하고 이미 보면은 그래도 한 2, 30% 정도의 학생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업로드 일정에 잘 맞춰서 잘 꾸준히 들어서 이제 필수본도 끝내고 삼순환도 끝내고 삼활학평 치르고 이제는 좀 심화학습 좀 해볼까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겐 최적의 강좌죠 근데 삼순환도 아직 다 안 끝내고 필수본도 심지어 필수본도 다 안 보고 머리에 별로 많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패배감을 새로운 강좌로 해소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면 그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강한 언어를 쓰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교정 했다는 거 이제 이름을 걸고 이번에는 확실히 좀 여러분들에게 수험 적합성을 높인 킬러교제 그러니까 이전에도 좀 저는 그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사실 그것도 다 나름 그간의 의미 함축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얻어갔으면 이걸 얻어갔으면 여러 가지 어떤 면들이 있죠 이 문제에선 이런 스킬을 얻어갔으면 또 이 문제에서는 아 이런 어떤 장황한 어떤 풀이 과정들을 통해 그렇게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좀 키워갔으면 여러 가지 뭐 테마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좀 반추해 보면 그래도 좀 심했던 문제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현실화했다는 거 그래서 본교제는요 이게 본교제예요 본교제 본교제 여기 보면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음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와 관련된 그 테마와 관련된 킬러 개념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스킬들 문제풀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풀이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비법 전술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출 좀 킬러성 기출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킬러성 기출 같은 경우는 스텝을 아예 그냥 옆에다 제시를 했어요 대표 기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스텝을 나눠 놨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해설지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해설지 이게 25페이지 20번이죠 20번 20번 20번을 보자고 보기가 편할 거에요 보면은 스텝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 스텝이 3개가 있으면 그 해설도 이렇게 스텝을 나눠가지고 어떤 부분 어떤 조건에 어떤 부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고 과정인지를 이 단계화 해가지고 풀이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또 별해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문항 같은 경우에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문항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과 풀이 해법을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제시한 문항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스텝이 뭐 우리가 판단하기에 5개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사고 과정이 좀 복잡한 문항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의 그 세심한 손길을 문제를 풀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총 기출은 킬러성 기출입니다 킬러성 기출 64문항 그 다음에 그것과 반드시 함께 풀어봐야 되는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가지 유형과 실력을 다이버전스 확장시킬 수 있는 결국 146문항의 실전문항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배치를 했고요 15개의 출제 주제 및 테마를 또 그 안에서 세분화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유형화하여 좀 더 조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기본비급 개정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게 제가 이제 항상 3순환 때는 그렇게 막 강조를 했잖아요 반복을 하는게 되게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다 했는데 맨날 문제집 한 것만 떨럭 내다보니까 지금 반복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거기다 연필로 풀어놨는데 어떻게 반복해요 책을 한 권 더 사라는 얘기인가요 복사라도 해가지고 풀어야 다시 풀어보고 싶은데 책에 풀이가 다 써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워크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워크북이 워크북은 3순환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거에요 변형 반복 다만 이제 이건 뭐 킬러니까 변형 반복까지는 조금 그렇고 이게 보통 단원별 문제풀이의 맹점이 뭐냐면 단원별 유형이 워낙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단원별로 유형별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제목만 봐도 뭐 등가속도 운동의 해석이라든지 그 앞에 정리되어 있는 테마 테마 비법전수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이미 문제풀이에 대강의 풀이가 가이드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묶어서 보면 정리하는 데는 되게 좋은데 뭔가 책 자체가 풀이를 이미 가이드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210문항의 문항들을 첫 번째 워크북 첫 번째 워크북에서는 일자별로 제가 총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복습해라 여러분들이 원데이 투데이 이렇게 해가면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날에는 일곱 문항 돼 있네요 일곱 문항이 보시면 다 섞여 있어요 그냥 복습할 때는 랜덤 복습하라 랜덤 복습 그래야지 뭔가 가이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풀어보면 확실히 좀 가이드된 상태에서 처음 풀고 강의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되고 약간의 모의고사를 쪽지시험을 보는 듯한 그런 약간의 텐션을 줘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복습해라 그래서 총 30일간 우리가 기본비급 본교지에서 학습했던 문항들을 오엑스 형태로 오엑스 문항 형태로 복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풀어 가지고 되겠어 이 어려운 문항들을 그죠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다시 또 재편집을 해서 다시 섞었어요 다시 섞어서 하프 모의고사는 열문항인데 열문항인데 열문항을 40분 정도 설정해 놓고 푸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킬러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 일반 모의고사의 문항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모의고사 형식이죠 이렇게 해서 열문항씩 한 40분씩 정해 놓고 총 21회 이것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본교재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본교재를 해설을 듣고 첫 번째 회차 1회독하는데 꼬박 한 달은 걸릴 거고요 더 걸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병행해도 좋죠 이걸 병행해도 좋고 아니면 이걸 끝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하프 모의고사를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 때까지 놀 틈을 안 주는 그죠 정말 빡세게 여러분들을 뭐 굴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3월 학평 딱 끝나고 나서 6월 모평까지 얼추 한 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세 달을 꽉 채워서 여러분들이 실전 킬러 학습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했고 이번에는 특히나 해설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해설지가 조금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불친절하지는 않았는데도 워낙 뭐 이제 강의 내용을 그대로 녹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 제가 강의하듯이 강의하듯이 포인트 하나하나 조건분석 하나하나 정리하고 별해 제시하고 그 문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너무 모의고사 해설식의 해설을 지양하고 친절한 입체 해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3권은 패설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강좌를 수강해야 되는 학생들 뭐 당연히 1등급이나 만점이 목표인 학생들은 이제 이 강좌를 수강을 해야겠죠 킬러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선 1등급이나 만점을 획득할 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어느 정도 시험에서 점수는 나오는데 그 뭐 한도문항 보통 이제 한도문항이 어렵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도문항 정도의 그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시간 한 배가 안 된다 나는 킬러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힌다 일종의 킬러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음 그런 학생들은 그 공포를 정면돌파 해야죠 계속 피해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이나 심지어 킬러가 해결이 안 되면 안정적인 2등급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 아니 저는 18, 19, 20번이 약해요 그럼 넌 1번부터 17번은 완벽하니? 하면 또 그런 얘기에 선뜻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거든 앞에서도 틀릴 수 있는데 뒤에 거를 늘상 틀려버리면 안정적인 2등급도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는 누구에게나 하여튼 킬러를 배제하고서는 2등급 이상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는 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아 나는 왜 제풀이는 선생님은 쓱쓱쓱쓱 쓱쓱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배경은 쓱쓱 푸는데 쓱쓱 푸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풀이만 하면은 그냥 무슨 논술 문제 푸는 느낌 나죠? 풀이가 이만큼 길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풀이의 체계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의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풀이 법을 발상해 가는 그 과정까지가 좀 힘든 학생들 체계적인 풀이 알고리즘이 몸에 체화된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정리해 보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고만고만한 문제는 알고리즘이랄 것도 없어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역학 문제 한 두세 개를 빼놓고는 알고리즘이 뭐니? 그냥 눈으로 풀리는데 그죠? 이런 얘기도 위화감만 조성하려나요? 어쨌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풀이의 어떤 체계성을 배우기에는 기본 비급 강좌가 되게 제격일 거다 여러분들은 결국 역대급 성적 향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 수험 적합성 수험 최적화를 위한 우리 기본 비급을 이제 정말 나의 메인 시그니처 커리큘럼의 어떤 정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도 예전에는 조금 한 발 비껴 있는 약간 서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항상 일당백은 적자 취급받고 백이범의 문제풀이는 역시 일당백이지 백이범의 문제풀이 강좌는 역시 으뜸이 일당백이지 기본 비급은요? 기본 비급은 그래 좀 그래 매니악한 강좌야 뭔가 약간 서자 취급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제는 일당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제 메인 커리큘럼 무로 좀 탈바꿈 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뭐 좀 말이 길었네 그죠? 워낙 저도 이 기본 비급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마음의 부담과 짐이 좀 있었어요 워낙 나름의 어떤 그 이 상반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여름학습 본격적인 단원별 실전문제풀이 제 커리큘럼으로는 일당백이 되겠죠 그 6평 이후에 일당백부터 이어지는 실전적 학습 이전에 겨울에 했던 개념 기출과 여름에 하게 될 여름 이후에 하게 될 어떤 실전적 문제풀이 커리큘럼 사이에 그 애매한 시기 그죠?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생각한 거거든요 조금 더 하드코어한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 더 하드 트레이닝 해가면서 좀 아 조금 뭐라도 뭐랄까 그 생존 훈련 같은 느낌 말이 너무 험한가 생존 훈련 여기다 떨궈놓고서 살아 돌아와 뭐 이런 그래서 뭔가 거기서 극강의 어떤 정신력과 인내심과 생존력 이런 것들을 좀 어 기르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운영해오던 프로그램이라 그만큼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았던 거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저에게 비수를 꽂는 그죠 이건 뭐 기본비급은 쓰레기야 뭐 이런지 이런 평가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 커리큘럼 중에 정말 어느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겠습니다만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어요 기본비급이 그래서 야 이번에는 정말 기본비급이 정말 당당하게 우뚝 썰 수 있도록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를 받아보면 저의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역시 강의 역시도 전문항 해설 작년부터 제가 전문항 해설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전문항 해설 그리고 정말 교제와 찰떡이 되는 딱 들어맞는 야 강의를 들었더니 정말 모든 의문이 속 시원히 해결되는구나 정말 흡수가 쫙쫙 되네 뭐 이런 느낌 소화가 쫙쫙 되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킬러지만 킬러니까 더욱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적응력 문제 해결력 향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아마 한 8주 정도 운영이 될 텐데요 업로드 기간이 3순환 기출 특강과 비슷한 분량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문항수는 그거보다 한 3분의 2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풀이 시간이나 설명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법 짧지 않은 그런 강좌가 될 예정입니다 3월 말 정도에 오픈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5월 중순 정도의 완강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쭉 차곡차곡 차곡차곡 일정들을 채워갈 텐데 하여튼 모쪼록 뭐 어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뭐 단기적으로는 6평 때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능 때 그 단 한두 문항에 정말 변별의 핵심이 되는 그 문항을 가지고 놀아버리는 수험장에서 얼마나 통쾌해요 남들 막 낑낑대면서 막 땀 흘리면서 흘리고 있을 때 아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여유있게 뭐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1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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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